자 반갑습니다 여러분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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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지금 쌤이 몇가지 이제 오늘부터 하나씩 하나씩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2022년 중등 임용고시는 이제 끝입니다 1차 합격 떨어진 친구들 아파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공부했던 거 다 다음 시험에 도움이 정말 많이 됩니다 제 아는 경기도의 교육청 쪽에 근무하고 있는 젊은 친구가 있습니다 공고로 졸업했습니다 정말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최종 면접까지 갔습니다 떨어졌습니다 지금 뭐하고 있을까요 당당해 시험학교에서 대한민국에 손꼽히는 선생님입니다 여러분들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자 어떻게 준비할까요 임용고시 그냥 이렇게 따라하세요 자 먼저 지금부터 하셔야 됩니다 일단 지난번 첫번째 강의 뭐였죠 휴대폰 없애세요 고시원 들어가세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부터 시작합니다 자 2023년도 임용고시 일참 보겠습니다 원래 그런게 있습니다 이게 교육과정평가원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교육과정평가원에서 어떤 시험이 이루어지냐면 수능 검정고시 임용고시 이 세가지를 총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시험은 다 길이 있습니다 자 먼저 수능 다음주 또 아마 2023년 2022년이죠 올해 2023년 수능이 언제 칠지 모르겠는데 아마 2022년 11월 26일 토요일에 일차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건 6월 올리는데 참 고맙습니다 2500일에 계단이 뭐 모르겠다 그 다음에 1월 17일에 2차전 보는데 보통 임용고시 1차는 초등보다 초등 임용고시가 임용고시 중년보다 2주전에 칠해진다고 사이에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 뭐 따로 틀렸고요 대출 나왔죠 11월 말이다 얼마 안 남았다 지금 1월달이에요 벌써 1월달입니다 벌써 10개월밖에 안 남았어요 자 먼저 교육과정평가원에 들어가세요 자 교육과정평가원입니다 홈페이지죠 여기 들어가시면 정보공개라고 있습니다 정보공개 자료마다 인했습니다 여기 보면 중등임용고시 기출문제라고 있어요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다 나오죠 2006년도 자 어 선생님이 공부했던 자료가 저기 있는데 갖다 버렸나 안 버렸나 모르겠다 안 버렸을까 내가 보고 자 교육과정평가원에 뭐 나오는지 이거 다운하세요 16,400 와 16,400명 벌써 공부하고 있네요 그리고 최근 10개년을 보세요 제발 좀 최근 10개년은 일단 기출문제부터 파악하세요 그 다음에 전공 선생님 건설이죠 건설 올해 뽑았으니까 올해 문제 있겠죠 제발 뽑으세요 건설 야 궁금하네요 한번 봅시다 내년이 대박납니다 분명히 얘기했어요 그래 2016 교육과정 학교에 상세가 되었을 때 구사에 처음에 단식실문제들은 이거 뭔데 기억에 현장실문의 기억에 필리테스 영영원 뭐 뻔한 거 아니에요 이거 능력 단위를 또 수행능력 뻔하잖아요 이거 뭔데 몰라 기억이 뭔데 조선시대의 살림장소에서 종단명가 가고 버렸다 갈라라의 기억과 숫자를 고주가 몇 갠데 이거 몰라요 가설공서 직접 가설공서는 예를 들면 높은 곳의 작업을 위한 발표는 이거 비교 아니에요 그렇죠 낙하 보호하기 떨어지는 물건은 뭐예요 낙하 방지법 안해요 뭐 이럴 시험 다음 저 수리학 수업 물수요 유체 다 나오잖아 산업경유회 산업경유교육이 뭔데 서술해라고 쉽잖아 다시 시험 볼까 물결합비 나오잖아 콘크리트 항상 나오고 맞죠 다 나오네 계산삼으면 되고 맨날 똑같은 문제 맨날 똑같은 문제 똑같잖아 이거 한계 기계한계 1종 2종 3종 슬롤리걸 맨날 나오는 거 측량원점 나오고 뭔데 이거 쉬운데 다 뽑으세요 그 다음에 두번째 NCIC라고 있습니다 NCIC 국가교육과정 홈페이지입니다 여기 들어가셔가지고 우리나라 교육과정 보세요 땅가 필요없고요 자 현행교육과정 봅시다 초중등학교 2020년도 고시된거 잘 나옵니다 이고론의 계정식이 총론 어디있나 다 보세요 여기있네 2002년 2022년 개정교육과정 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야 맞죠 다 보세요 지금 정책자료구나 아 아직 발표 안했다 응 아 홍보하고 있네 이것도 안 보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 교육과정에 현재 쓰고 있는 거 여기 있잖아 초등학교 고등학교 제일 늦게 해당 거 고등학교잖아 2009월달 총론 보고 나오잖아 그 다음에 이거 보라고 전문교육과2 원본 이거 보라고 이거 다 땅받으라고요 자 이제 시작입니다 제일 먼저 기출문제 10년치 다 뽑으세요 최근 10개 년이 아니고요 10년치입니다 10년치 중간에 안 뽑는 것도 있고 분명히 알겠습니다 지금 다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선생님들 내년 엄청 뽑습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특강 1차 준비하는 거 첫째 전화기 끊으세요 고션 들어가세요 둘째 맘에 준비를 하고 일자를 D-Day를 맞추세요 그리고 하나만 더 아 너무 무섭나 하나 더 교육학 지단 10개 년 거 다 뽑으세요 책 사는데 돈을 아키지 마세요 지금 여러분 실업급이 받는 애들 있잖아 그리고 기간제 하지 마세요 해봤자 도움던데 하나도 없어요 선생님도 기간제 하니까 다 떨어지고 한 번 공부하니까 됐습니다 그 다음에 먼저 여러분들만의 정답을 찾으세요 한 한두 달 걸릴 겁니다 그러면 금방 시간 따뜻한 봄날이에요 그 답을 찾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 합격입니다 저한테 보내주세요 네이버 닷컴입니다 P-I-T-A-M-B-H 골뱅이 네이버 닷컴 아 그리고 선생님 출장 강의당입니다 돈 안 받습니다 응 여러분들이 선생님 저기 경기도 어딘데요 제주도던데요 좋죠 강기면 나도 놀다 오면 되니까 건축탑사다 오고 좋은 선생님들 만나서 좋고요 제가 밥 사드릴게요 팍팍팍 밀어드리겠습니다 자기만의 정답론 들을 하세요 그런 다음에 기출문제만 딱 부수하면 뭐 어떤 시험 문제 나올지 딱 압니다 이해하시겠나요 하실 수 있습니다 전공 학원 다니지 마세요 제발 좀 다 탈린나비예요 교육학은 배아야죠 좋은 말씀 많습니다 전공은 정말 제대로 하는 사람이 없어요 내가 봐도 저도 지금 한국기술교육학교 졸업을 하고 이 늦은 나이에 생각지 않겠지만 44살입니다 내가 매트북이고 모르겠습니다 연봉 한 7,8채 받았어요 근데 열심히 했습니다 지금은 선생님이 대원 박사도 있고 석사도 있고 몸도 안 좋고 그냥 계속 공부하고 싶은 욕심에 어쨌든 여러분들 충분히 학교할 수 있습니다 저 믿어보세요 여러분들이 교수가 돼야지 교사가 돼야지 대한민국 교육이 바뀝니다 지금 임용국이 마음으로 사세요 합격했다 자빠지 하지 말고요 계속 연수하시고 공부하시고 애들이 판단을 합니다 이상 안병이 아니 이제 해공선생이었습니다 해 백프리자에 공 이바지아 공자 선 착할선 생 날생 이상 해공선생이었습니다 하이팅 하이팅